음치 출력자라면 대세 걸그룹 원년 멤버 음치라면 음치댄스 스포츠 선수 자세를 보시면 이게 약간 옛날 자세거든요 아 옛날 자세 애프터스쿨 나잇뮤지스나 왔어 왔어 애프터스쿨 나잇뮤지스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마무 왕년 멤버 마마무 마마무가 될 뻔했나 음치 같아 한 번 성공 다수 데뷔하는 듯한 느낌 더 마주친 적 있죠? 질문은 안 됩니다 어디서 마주친 것 같아요? 아 이 노래였구나 아니 이떻게 이제 이떻게 이제 어떤 나는 maybe my love baby 오늘도 난 처음인 것처럼 나는 서두르게 만들어 나는 maybe my love baby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자꾸만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난 맞는데 너 왜 너 난 맞는데 왜 너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내 맘인데 너 왜 너 내 맘인데 왜 Why don't you know Why don't you know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리셜 시간은 실력자였습니다.